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브르제.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충실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을 기억하며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